양심 있으면 잘생긴 사람은 운동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어떻게 그러냐! 키꼬가 잘생겼으면 운동하지 마! 아니, 유튜브 쇼츠 보는데 그런 거 뜨더라고 그런 거 봤잖아, 유튜브 쇼츠 유행하는 거 길거리 지나갔는데 뭐 물어보는 콘텐츠 그런 약간 피스탈류의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여성분들한테 사귈 수 있는 남자 최소 키가 몇 시에요? 라고 물어봤거든? 그래갖고 이제 궁금해서 너네는 어떤지 궁금해서 그냥 너네는 다 너네보다 크면 되는 거야? 진짜 용기 내고 소신바라로서 소신바라로 해도 돼? 어차피 그 유튜브 댓글에 뭐라 그랬는데 너네 평생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익명으로 해줄게 목록 안 볼 테니까 너네 소신 투표해봐 이거 여기서 영목해지고 이빨 바득바득 깔고 있는 거 같은데 무조건 180 이상 175 이상 뒤져도 172 이상 만날 수 있는 최소 키 그다음에 그냥 나보다 크면 돼 선생님 가려드릴게요, 마음껏 투표하세요 야, 이 4명 입이 근질근질 했겠다, 아까 누군지 눌러보진 않을게요 눌러보면 누군지 나오니까 누군지 눌러보진 않을게 어? 생각보다 이런데? 나보다만 크면 돼 진짜 많고요 또, 그게 많아 여기 지금 170 이상? 요런 거 찍어야들 있잖아 요런 애들 아, 그래도 170은 넘겨야지 이런 애들? 막상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남자 키 169지? 그럼 합리가 ㅈㄴ해 아, 신발 신으면 170 넘지 남자한테 키가 ㅈㄴ 중요한 게 맞긴 하거든 남자 볼 때 키가 ㅈㄴ 중요한 게 맞긴 한데 사실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절대적인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물론 절대적인 분들도 있어 나는 진짜 뭐 175 안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절대적인 분들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내가 봤을 때 내 주변 친구들만 봐도 다 나는 175 아니면 안 만날 거야 하단 애들? 다 만난 줄 아지? 나중에 보면은 다 만난 줄 알고 내가 물어봐 야, 너 키 작은 애 안 만났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됐어? 절대는 없더라고 다들 그래서 그냥 기준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175 이상 아니면 안 만나라고 얘기하던 애들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애를 만나서 173에 진짜 좋아하는 애를 만나 이미 자기가 한 마리를 번복이 됐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아, 그래도 170은 넘겨야지 그런 애들이 진짜 168에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또 만나 이제 그러면 그게 되는 거야 어? 나보다만 크면 돼? 막상 이제 키가 진짜 다들 사귀기 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니까? 그런 거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거 되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제 막 되게 자도적이잖아요 인터넷 보면 이제 남자는 무조건 키다 막 이러고 이제 나는 키 작아갖고 족됐다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막 되게 예민하게 굳고 예민한 거 알아!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유? 나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존나 민감해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로 오케이! 제발 들어줘! 나는 이렇게 자도적으로 좀 슬퍼하고 그러던데 사실 키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 매력이 더 중요해 너네 168에 송강 만날래? 아니면 이제 네가 송강 아니지 아가리 여물어! 지금 이 키 작은 남성분들이 어떻게든 희망을 주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안 보이네? 송강 186이라고? 그거 알아? 송강님 운동도 해 양심 있으면 잘생긴 사람은 운동하지 마라 너네 진짜 어떻게 그러냐 키꺼고 잘생겼으면 운동하지마 야 그러면 이렇게 뭐 얼굴은 비슷한데 진짜 성격이랑 다른 모든 게 네 이상형인데 키가 160 후반인 사람 두 번째로는 키가 177인데 성격이 좀 애매해 썸살대 막 싸워! 살짝 여자 문제 있어! 근데 나머지 다 이상형이야 1번 2번 둘 다 그래? 생각만큼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니까 키 크다 성격이 더럽냐고요? 물론 키 크고 성격 좋으면 좋겠지 합리화가 아니고 내 얘기 그거잖아 키가 작다고 X대는 건 아니라니까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어 뭔가 여자랑 있을 때 약간 남자가 먼저 내가 좀 이제 그래도 큰 키는 아니지 않아요? 먼저 자기가 작은 티 내가 갖고 그런 애도 있단 말이야 아 아 막 이러고 먼저 막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거 그게 더 싫어! 난 이거 내가 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니까 자기가 X가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면 그리고 잘 몰라 솔직히 160 후반때면 170이란 믿어 근데 그냥 괜시리 자기가 흐흐흐 이러고 여자가 나랑 키가 비슷하면 아까 떨어져건대 괜히 이거 떨어졌고 이러면 괜히 신경쓰요 X가 어쩔 건데 약간 이게 오히려 낫지 물론 제일 나은 거는 선제적으로 큰 게 낫겠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학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만해! 이제 제 이야기는 키 작은 남자가 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말이야 키 큰 사람들은 다 병신이다 이게 아니고요 키 작아도 조금 우리 용기를 가져보자 자신감을 가져보자 180이라고 거짓말만 안 해도 좋아 근데 또 178이면 마렵거든요 이게 뭔지 알지 내 키가 178이면 마렵거든 180이란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여자들은 비슷하지 내가 키가 159야 너네 161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너네 몸무게 50이야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너네 40kg 때라고 할 거잖아 뭐지? 너네 몸무게 만약 50.4야 봐 40kg 달라고 얘기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옷 다 벗고 머리카락 다 자르고 똑같이 다 파고 배 한 번 싹 비우고 그러면 줄어 반대로 180 초반이면은 키를 살짝 깎는다 그럼 170 후반 애들 다 나가 떨어져 개꿀잼이야 너는 진짜 1000ef대 53 액 얘는 좀 마 내 키가 181인데 사람들한테 179에요 이렇게 얘기 형 이거 다 그런데 군 Meu 한 6 et